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스누프입니다! 네, 어느덧 수능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. 11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는데요. 와,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. 너무 빠르네요.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따뜻하게 입고 몸 따뜻하게 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많이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 스누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! 하얀즈1! 수험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수험 화이팅! 화이팅!